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안타깝지만 사기결혼 제대로 당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불쌍하죠 그럼 봅시다 아니 너는 아기 안낳냐 나도 낳고 싶다구요 장난하냐 그럼 얼른 낳아야지 뭐하냐 네 아들이 고자야 원제 임신을 왜 안하냐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고 아내예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며 결혼 1년 6개월 차 됐습니다 1년 반 저한텐 남들한테 절대 말 못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에요 임신을 왜 안하냐 라는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거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때문에 그런거라고 솔직히 말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 그냥 다 버리고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걸 어쩌면 좋을지 여러분한테 여쭙고 싶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저도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인데요 남편이 안해요 그래서 임신도 안되는 중이죠 아니 임신을 떠나서 이거는 여자로서도 너무 비참한 그런 기분인데 사실 그래요 저희 남편은요 옛날에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성욕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아예 안하거나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관계가 없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말이죠 신혼인데 네 믿기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이거 진짜입니다 구라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워낙에 적은 횟수 때문에 불만이 컸지만 그래도 뭐 아예 안하는 건 아니니까 어찌어찌 참고 지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러는 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하고 한 6-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게 결국에 남편 문제로 그냥 관계가 안 돼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어떤 심각성이 느껴지더라고 무슨 병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남편을 비뇨깃가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먼저 한번 다녀온 적도 있고 그 뒤로는 제가 동행을 했죠 총 두 번을 다녀왔는데 약물 처방이 전부였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남편은 약은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약이 아니라 나한테 그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큰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의사야 뭐야 그래서 어떤 심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었더니 각을 잡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대요 아니 그러면 지가 안 다가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어? 이거 도대체 뭐죠?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저도 이젠 지쳤고 그래서 말도 안 꺼내는 중인데 제가 또 신경을 안 쓰니까 이 남자는 이제 병원도 안 갑니다 벌써 3개월 가까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도 성욕이 있는 사람인데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뭔가 점점 위축이 되고 이젠 용기가 안 난다 이러길래 이거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요 그냥 말만 이런 거고 실제로 보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요 그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자기야 하체 운동을 하면 그렇게 좋다더라 하다못해 그래 좋다 야동이라도 좀 봐라 어? 그렇게 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도 운동은 커녕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게임하기 바쁘고 게임에 묻혀 살아요 그리고 야동은 안 본답니다 봐도 재미가 없대요 결국 제가 억지로 운동을 가자 했고 그렇게 지금은 부부가 같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인 남편의 태도 그리고 이걸 오직 저 혼자만 문제라고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정말 비참했지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을 꺼냈어요 뭐냐 혹시 나랑 안 하는 거 이거 내 문제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니래요 한마디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이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편 본인은 아무나 노력을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정말로 제 문제가 아니라면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제 문제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희 시부모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임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니들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 이런 압박이요 달에 한 번 두 번 꼴로 가는데 5개월 연속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은 지 엄마가 이러는 걸 덮여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안 보더라고 그런갑다 이러고 그냥 딱 저 혼자만 죄인이 되는 그런 더러운 기분인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대놓고 네 아들 문제야 라고 솔직히 말을 해도 될까요? 남편을 그냥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지금 강제 딩크 중이고 이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혼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건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그래 쓴이 심호상화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찌어찌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래 그 뒤로 어쩔 건데요? 뭐 평생 독수공방 할 겁니까? 심리적인 문제라면 지 스스로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이가 보여주기식 결혼을 한 건지 위장결혼 아니면 정말로 성욕이 없는 건지 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남편이 그걸 못한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불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이거 심호한테 이야기해봤자 분명 네가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기 싫은 거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남편한테 직접 말하라고 하세요 내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협박을 하라고 경의합니다 이거 심호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해도 속으로는 분명 네 문제다 네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경우에 자기 아들 탓하는 심호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쓴이 남편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이혼 쪽을 생각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이거예요 님아 지금은요 니네 심호한테 서운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이혼 상담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네 됐으니?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건 없어요 뭐 당신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게 고민이 된다 이거죠 본문에도 썼지만 저도 이제 한계 상황이라서요 어디 누구한테 감히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심호한테 알려가지고 뭐 어쩔 건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 그랬구나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소리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설마?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쓴이한테 임신 압박도 안 했을 거예요 심호는 그냥 남입니다 남 남 아직 덜 당했구만 3번 네 여기다 적은 거 그대로 그냥 싹 다 말해버리세요 1년 6개월 동안 부부 생활 없는 신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니 근데 이대로 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됐으니? 네 저도 심각하다 생각을 하는 중인데 아니 한계죠 한계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을 그냥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러니까 저 언제만 미쳐가는 거죠 쓴이 지금 이거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냥 이혼하세요 이러다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그게 더 큰일이야 모르겠어요? 음? 심리적 요인이 뭐지? 혹시 부부 사이가 나쁩니까? 아니면 뭐 동성애자인가? 아니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그게 한 번도 안 생겨? 이거 절대 정상 아니죠?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남편은 그냥 차라리 아예 없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다 이런 쓴이의 속도 모르고 임신 강요하는 시험원이라니 미쳤구만 미안한데 이거는 이혼하는 거 외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쓴이 부부 사이 이 문제 아니면 싸울 일 자체도 없어요 남편 말로는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제가 보였던 반응 때문에 싸웠던 거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젠 시도도 못하겠대요 비뇨기과 의사도 많이 다독이고 기다려주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거지 내 말은 5번 님아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 만약 임신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큰일인 거 모르세요? 농담 아니고 그 순간 쓴이 인생 바로 종치는 겁니다 아이 하나로 인해 나머지 인생 전체를 볼모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양가 부모 모두에게 오픈을 하고 쓴이의 미래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혼하라고 6번 아니 도대체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네가 뭐 죄라도 지었습니까? 아니면 뭐 남편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남편이 말을 못하게 막아서? 물론 부부 생활이라는 게 먼저 떠들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심호가 관여하는 이상 당연히 말을 해야죠 너만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하던가 또 그것도 아니면 어머님 아들은 아이 생각이 없대요 이렇게 뭐 돌려가기라도 하던가 뭐 이도 저도 안 통하면 네 아들 고자야 아이씨 이렇게 질러야지 고작 저런 새끼 자존심 지켜주려고 님이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심호가 자기 아들은 그냥 냅두고 쓴이한테만 물어보는 거 이거요 100% 네 문제다 네가 범인이다 이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아기 안 낳아도 된다 이런 소리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네 서방 마음 돌리게 해라 이렇게요 그리고 남편한테 너랑 나랑 부부관계 못하는 거 시댁에 다 말을 하겠다 이렇게 질렀더니 그냥 알아요 물론 제정신이 아닌 크게 싸우고 난 뒤에 나온 말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지금 한 개라 진짜 말을 확 해버릴까 그걸 고민하는 중이에요 개이든 고자든 뭐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쓴이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빨리 탈출을 하세요 맞아요 이거 장애예요 장애 고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 양비 그만하고 빨리 이혼이나 해요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해 쓴이야 하루 빨리 이 시공창에서 탈출을 하세요 이러다 혹시나 아이까지 생기면 더 답 없는 거 모릅니까 아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계를 안 가진 게 무슨 남편이야 이 정도면 위장 결혼은 개이거나 어디 저 구석에 지 옛날 첫사랑 숨겨놓고 따로 만나고 있는 그런 놈인 거지 아니 얘도 진짜 답답하네 지 지금 사기 결혼 당했는데 임신 따위가 대수냐고 결혼하기 전에 아마 너 몰래 약 같은 거 처먹고 했을 거야 아니 그리고 관계를 떠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에 미쳐 산다며 애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고 사냐 내 친구가요 쓴이 남편 같은 놈한테 당해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지금 10년 넘게 수녀처럼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얘는 딸도 하나 낳아가지고 남편은 더 당당하게 모르세 일관합니다 완전 핵고통이네 이야 이거는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위장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고자라니 그것도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다든지 근데 정황상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게임하고 논다는 거 보니까 앞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야 참 못된 새끼네 뭐 그래요 쓴이 이거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